1시간이나 1시간 사업뿐이네 집에 있기가 뭐해서.. 조금 있었어서.. 송해공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송해공원은 한번더 가본적이 없어서.. 안van.. 안보이기.. 혼자 비행.. 스크pal st.. 이즈을 사랑합니다 은행.. 이제 승리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성해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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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라온 길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오르막이거든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데도 숨이 찹니다 평생 운동을 안하고 했더니 여기서 저거 올라오는데도 숨이 찹니다 반대편에는 저거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려고 했는데 둘러볼 시간은 안될 것 같고 첫번째는 제가 도둑볶이 고춧가루 워싹 서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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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워싹 어르신 Running 여기 공용화장실? 공용화장실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담배꽁차나 이런거 막 지저분하게 됐을 줄 알았는데 관리가 잘 되어있네요 들어가보고 반갑습니다. 아주 깨끗한건 아닌데 나름대로 청소가 잘 되어있습니다. 천장에 뭐 거미질이 좀 있긴 하지만 화장실 안에 그 송혜 선생님이 부른 노래가 방청 일방청의 길이가 나방은길 이쪽이 나방은길 이쪽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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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